신유래 뉴스 정면승부 언제나처럼 첫 순서는 오늘 하루에 정치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인에 나오신데요. 오늘도 YTN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오늘도 참 더워요. 네. 이제 비가 그만 온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오늘도 비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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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한 번 오면은 그러니까 이게 물이 그냥 떨어지는 거더라고요.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와 엄청났어요. 오늘도.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된다고 하니까 더 걱정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안 더우십니까. 네. 덥죠. 하지만은 의관을 정제해야 이 방송을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잘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리 오너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얘기. 아 참 그거 해야죠. 네. 네. 자꾸 잊어먹으려고 해요. YTN 라디오 유튜브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신유래 뉴스장면 승부는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고 보니까 그건 뭐 런닝 아니죠. 아 아닙니다. 뭘 좋아한 티셔츠입니다. 티셔츠. 티셔츠. 아니 그 의관 정제 얘기하니까 아주 의관이 이게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갑자기 협의되지 않았나. 원래 사람이 당황할 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커다란 웃음을 선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웃으셨다면 저는. 그럼요. 그럼요. 자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교권보호 종합대책 발표 관련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 가입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8월까지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과 악성민원 대응책을 포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밝히고 교권 침해를 막을 제도를 제때 정비하지 못해 교사들에게 죄송하다 사과한 건데요. 이 부총리가 현장 교원과 간담회를 한 게 서초구 신규 교사 사망 이후 간담회를 한 게 지난 21일과 24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이 부총리는 정부의 교권 침해 대응 방향과 관련해서는 학생 생활지도 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 강조했던 교실에서 교사의 권한과 역할이 법제화되도록 하겠다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또 학생 인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학생 인권 조례에서 인권만 강조되고 책임 부분이 빠져서 교권 침해 원인이 됐다면서 교육감들과 협의해 인권 조례를 재정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희생 이후에 너무 늦은 조치를 하게 돼서 안타깝고 죄송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권 강화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학생 인권 조례 재정비 이야기입니다. 한편 학생 인권 조례만으로 교사의 생활지도가 힘을 잃는 건 아니다 이런 반박도 있는데요. 학생 인권 조례는 강제성이 매우 약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불합리한 체벌이 사라지거나 학생과 상의하며 학칙을 만들어가는 수평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효과도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번 사안을 너무 정쟁화로 몰고 가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학생 인권 조례 같은 경우에 강제성이 매우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상징성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선생님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서적 학대다 아동학대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는 근거로서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 인권 조례를 전면 폐지한다. 정부도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 인권 조례에서 실제로 선생님들의 어떤 행동을 제약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만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교권보호중합대책을 8월에 발표한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8월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강제성을 띄려면 이게 입법화 과정을 거치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러면 빠르면 12월 정도부터 시행이 된다는 건데 사실은 선생님들은 지금 1시가 사실 급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생 인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권의 목표는 뭐냐 하면 학생 인권의 목표는 뭐냐 하면 내 자신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의 인권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고 선생님도 당연히 그 타인 중에 존중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대상 중에 하나다. 이런 느낌을 조였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학생 인권 조례를 학생 인권 얘기를 했을 때 학생들이 선생님이나 타인의 인권에 대해서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느냐.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인권 교육을 위해서라도 지금 이것이 단순하게 젊은 선생님의 어떤 극단적인 선택 때문에 막 이러지 말고 이런 측면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 선생님의 극단적인 선택 안타까운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진정한 인권 교육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약자를 위한 인권 오히려 지금 선생님들이 약자일 수도 있어요. 학부형들에 대항하는 선생님들은 아무런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8월에 발표한다. 그런데 이게 좀 어떻게 빨리 선생님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전 교권이 권위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인권이거든요. 선생님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빨리 좀 어떤 조치가 느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토교통부 관련 소식인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을 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백지와 논란에 대해서 사업 중단이 최악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임기 말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도 민주당이 의혹 확산을 중단한다면 오늘이라도 정상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건데요. 국토부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기본 실시 설계 비용 약 20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 장관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하면 백지화가 되느냐는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의 질의에 실질은 중단이다. 중단이 돼서 무기한 끌다 보면 무산이 될 수 있다. 답을 했습니다. 또 국토부 관계자가 지난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 선언을 충격요법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 관계 직원의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대한노선 종점 부근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기존 입장도 반복을 했습니다. 네. 번복을 했습니다. 원 장관은 이제 사과 요구를 계속해서 받았는데요. 사과를 한다면 이 사태를 거짓 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의 전현 대표 두 분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토부가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았고 공개한 자료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계속해서 사과를 요구를 했는데요. 원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국토부의 의도적인 관련 자료 제출 거부 및 자료 조작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무적인 착오나 누락이 있다면 자료를 다 드리겠다.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업 백지원을 선언한 지 이제 20일 만에 처음 열린 국토위 전체 회의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의혹이 중점적으로 밝혀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 어떤 부분에 대한 의혹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국토부가 이제 충실하게 그 자료를 다 공개를 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의문 제기가 있을 수도 있고 의혹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의혹이 없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정부 안이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의 사안의 핵심은 뭐냐면 누구 땅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네들끼리 싸우잖아요. 당신네들 누구의 땅은 거기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는 뭐를 의미하냐면 국책사업이 정치적 쟁점화가 됐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과정이 돼버렸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양평 주민들도 그렇고 당사 국민들은 누구 땅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뭐가 어떻다 한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는 건 뭐냐 하면 우리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노선이 무엇이며 이거 지금 중단인지 백지화인지 모르겠는데 빨리 다시 시작해라. 이게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그 의혹 뭐 이런 건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해보고 왜냐하면 그건 그들만의 싸움이에요. 그들만의 싸움이고 진짜 국민의 편익을 위한 국책사업적 성격이 그들의 싸움에 의해서 만일 이게 완전히 사라지거나 희석된다면 이거야말로 정치권 전체가 한번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희룡 장관과 여당은 의혹이 풀린다면 당연히 사업이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재추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재추진 가능성이 아니라 재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강원도 우리 도민 여러분이나 아니면 서울 시민 여러분이나 우리 방송에 다 가출권 있거든요. 양평에 계신 양평 군민 여러분들이나 제가 볼 때에는 이분들이 하여간 원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는 저는 풀릴 거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사실 왜 삽니까? 선거 때문에 산다고 하여튼. 그러니까 그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도 이거를 계속 중단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거 안 만들면 어떡하지? 그 걱정하지 마시고 어떤 우선이 제일 합리적일 것인가 이거를 잘 생각해 두시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이 국무위원들 관련 소식이 참 많은데 이번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 소식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출석 차 국회를 찾았습니다. 취재진들이 검찰 회의로 이화영 전 지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것이다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에 대해서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방위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한 겁니다. 한 장관이 검찰 수사 진행과 관련해서 북한에 수십억 뒷돈을 준 범죄 혐의를 밝혀내서 기소했고 재판이 빨리 진행된 부분은 이미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했다면서 현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 대해서 수사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민주당이 이번에 자기 편의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도 하고 이런 모습들은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방위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형태다 행태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요. 국민들 다 보고 있는 백주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시위가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것이다 비판을 했고요. 이런 걸 막는 게 법무부 장관의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동훈 장관이 발언한 이 부분이 어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는데요. 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어제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제죠. 24일. 한 장관은 검찰이 이전 부지사에 대한 접견을 막고 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왜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떼지어가서 접견하려고 하나 이렇게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접견 시도와 민주당 의원들의 수원지검 항의 방문. 이를 두고 한동훈 장관은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방위에다 직격을 한 건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화영 전 부지사 문제는 여러 가지로 주목을 끌 수밖에 없어요. 부부싸움이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하지를 않나 여러 가지 주목을 끌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한데 단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고 가장 핵심은 사법 그리고 검찰은 준사법부입니다. 사법과 준사법부 지금 특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이 가려져서 그 진실에 입각해가지고 사법부는 판결을 내리면 저는 그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 그렇게 정치 이게 정치화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누구 이 사안이 이렇게 정치화됐을 때는 누가 제일 큰 피해를 볼 것 같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은 제가 볼 때에는 민주당이 그렇게 나서는 것도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진영 논리대로 부딪히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사실은 본인이 더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은 사안 자체로만 바라봐야지 지금 검찰이 어떻게 한다고 그러고 수원지검 하임금 방문하고 글쎄요. 그게 그렇게 정말 이화영 전 부지사를 위하는 일일지는 저는 좀 의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누굴 위한 어떤 행동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검찰이 독재를 하고 검찰이 조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건 본인들의 자유겠지만 과연 국민 여론이 그런 주장에 호응을 할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갖습니다. 네. 자 이번엔 관련 소식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의 의견 한번 살펴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접견이 거부당한 것을 두고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책동이다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가 오늘 성명을 내고 지난 19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했는데 전날 법무부가 수원구치소를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수사받고 있어서 장소 변경 접견을 불허한다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 성명을 살펴보면 공판중심주의 원칙상 기소된 피고인은 기소 후에 같은 범죄로는 수사를 받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받는다는 것은 별건으로 수사를 받는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즉 수원구치소 결정대로라면 이 전 부지사가 별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고 이를 빌미로 방북비용 대납 프레임에 맞추는 진술을 회유받고 있다는 정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법무부는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은 이런 접견 불허 처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분명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한 장관이 민주당이 자기 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보려고 들어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도 하는 게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들 사이에선 이 접견 신청을 두고 강성 지지층만 좋아할 행동이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동인지 의문이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국회의원의 가장 주된 임무는 뭐예요?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법을 만든다면 법에 입각해서 많은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접견 불허 처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분명하다. 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를 내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이 접견 불허라는 그 부분이 왜 특별 접견이라고 그러나요? 장소 바꿔서 하는 거. 그거를 불허했는지 저는 그거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장소 변경 접견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장소 변경. 그게 옛날에 특별 면회였었는데 그게 한동훈 장관의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은 노약자라든지 이런 사람, 이런 수감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게 운용이 돼 있다라는 것이 한동훈 장관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따져봐도 사실 노약자가 장소 변경 접견을 해야 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회의원이라고 그 이유가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한 번 해서 판단을 해야겠다. 그런데 일반 면회도 막는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일반 면회를 막는지 안 막는지 그건 여기서 확인할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 의원분들이 어떤 것을 주장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한 거는 비명계 의원들이 저는 틀린 얘기를 한다고 보는 것이 아닌 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동인지 의문이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론이 공감할지. 저는 비명계도 아닌데 생각이 좀 통해요. 그런데 진짜 이건 국민의 눈높이하고 잘 맞아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뭐냐면 대북 송금 의혹에 관한 부분이에요. 대북 송금 의혹에 관한 부분이라는 건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국내법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사실 힘든 부분이다. 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가 있고 유엔 대북 결의가 있는데 그런 대북 결의라든지 이런 것에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도 대한민국 제1야당, 대한민국의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당이고 의혹의 권력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관련 소식인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이기도 하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오늘 기존 자연재난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를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직무에 복귀를 하고 처음으로 중대본 회의를 주재를 한 건데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 전면 전환을 위해서 13개 중앙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17개 시도부 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가진 재난관리 체계가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고 매뉴얼도 전면 개편하겠다 말을 했습니다. 또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이 잘 작동하지 않았고 기관 간 협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대통령, 총리, 중대본의 지시사항이 현장까지 잘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호우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태풍이 끝날 때까지 대비와 수수 복구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관이 직무 복귀 후 이틀째 수해 현장을 방문했는데 어제도 이제 수해 현장을 방문했다 말씀을 드렸고 이날 오후 경북 봉화군도 영주시를 방문해서 호우 피해 현장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봉화와 영주는 지난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고요. 이 장관이 일단 업무에 복귀해서 행안부 장관으로서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선 대통령에게 이 장관 해임을 거듭 촉구하고 있는데요. 법적인 책임에선 자유로워졌지만 사퇴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고 혹은 총선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이 부분은요. 일단은 엄청난 많은 인명이 쓰러진 희생된 그런 사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에서는 자유로워질 수 있겠지만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졌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지금 과연 그런 상황일까에 대해서는 전 좀 의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사퇴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본인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 어떤 도의적인 어떤 그런 책임 문제는 내가 다른 일에 이 행안부 장관직을 더 열심히 수행하면서 갚아 나가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도 일단 그런 마음은 없어 보이는 거고. 그런데 총선 출마는 이거 완전히 다른 버전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요새 있잖아요. 좀 주목받는 장관들은 다 총선 출마설이 나와요.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이상민 장관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총선 출마 이상민 장관의 그건 본인의 결단의 문제지만 저는 뭐 그런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장관직을 충실히 수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도의적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갚아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논리는 뭐 성립할지는 모르지만 총선 출마는 좀 혹시 총선 출마할 생각 있어요 이번에? 없어요. 난 또 있는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